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 레슨은요. 제가 방금 회원 레슨을 마쳤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와 잘 맞았었지. 이제 안 오면 보통 잘 맞으니까 안 오시거든요. 샹크가 완전히 조치가 안 될 정도로 보통 제가 샹크가 나면 이게 공 앞에 놔드리거든요. 제 공 앞에 하나 정도를 놔요. 그래서 이 공을 치는지 안 치는지 보는데 정말 멀리 섰다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공을 칠 정도로 샹크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샹크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어드레스, 참 편안하게 준비하는 어드레스와 스윙이 다니는 스윙 어드레스라고 했을 때 그게 차이가 나면서 샹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섰지만 칠 때는 앞쪽으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서 샹크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급하게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편안한 어드레스가 아니라 스윙 어드레스의 길이로 맞춰주는 거예요. 거리를 편안한 게 아니라 실제로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빈 스윙 해보세요. 공 앞에 놓고 그러면 진짜 이만큼까지 나가거든요. 그 거리에 맞춰서 너무 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쳐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공을 딱딱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깜짝 놀라요. 이건 저한테 진짜 멀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휘두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맞히셨어요? 이런 방법이 보통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필드를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스윙을 하는 그 거리감을 들인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 궤도를 조정해 드리는 거예요. 쉔크라는 건 스윙이 플랫해서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윙을 위로 이렇게 쭉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편안한 어드레스를 했는데 스윙 어드레스는 앞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분의 스윙이 뒤로 가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들게 하면 스윙 폭이 좁아지면서 공을 맞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걸 해도 시간이 많이 들고 직접적으로 아 이거다라는 효과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쉔크는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좀 제가 레슨을 할 때 쓰는 노하우인데 이건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쉔크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은 완전 발상에 전환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쉔크를 교정을 해줄 때 회원님 처음에 선거보다 멀리 휘두르시니까요. 이 앞에다가 두고 그냥 치세요. 그럼 나가면서 이렇게 휘둘러서 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쉔크는 하네. 이 방법은 공보다 더 채를 안쪽에 놓게 하고 칠 때 마음껏 벌려 치세요. 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는 될지 모르지만 이건 계속 스윙이 벌어지는 현상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쉔크가 나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멀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뭘 훈련시켜야 되냐면 그분은 여기서 계속 벌어지니까 이걸 오조준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놓고 이렇게 하고 치게 해가지고 계속 쉔크하고 안 났다. 좋다. 좋다. 이게 아니라 습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쉔크가 난다는 건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속 벌려 치는 습관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좁게 하는 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훈련을 시키는 방식은 뭐냐면 이 측면 카메라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똑바로 정렬을 한 건데 이 안쪽에 그러니까 힐, 쉔크가 나는 이 넥 쪽 있죠? 클럽 페이스를 보면 이 넥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다가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채가 더 나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샤프트가 공을 만나게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드가 딱 놓여 있는 게 정말 편안한 셋업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 그런데 이분은 칠 때마다 더 나가는 사람을 공을 아예 안으로 놨네? 그러면 이걸 훈련을 시킬 때 쳐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으로 칠 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분 습관은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좁히는 습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어드레스를 하고 밖에다 놓으세요. 쳐보세요. 그러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 붙들어서 어떻게든 안으로 칠 려고 그러고 그러면 습관이 계속 벌어지려고 했던 게 안으로 들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잘 맞았지만 이걸 연습하시다 보면 아직까지도 내밀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좁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 좁힌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쉉크가 나고 아슬아슬하게 힐 쪽에 맞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쉉크를 고칠 수 있는 훈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을 할 때 대부분 어떤 걸 하냐면 스윙 궤도가 너무 플랫하니 위쪽으로 가서 그립 끝이 공보다 안쪽을 보게 하면 됩니다. 알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훈련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좀 추상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쉉크를 고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비거리가 줄어 있는 분들 있죠? 이거는 쉉크뿐만 아니라 비거리가 줄어서 안 나가는 분들은 전부 이 안쪽에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체를 오히려 밖으로 내밀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들이면서 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정타율이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쭉쭉 하다가 이제는 내가 칠 수 있는 데를 맞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여러분이 놓던 자리에 가서 치게 되면 정타를 칠 수 있는 그 거리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골프는 여러분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만은 훈련법이 없어요. 있으면 이건 제가 진짜 저의 스튜디오에서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노하우로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훈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왜? 너무 많아 쉉크나는 분들이. 그래서 체를 앞으로 내밀고 공보다 훨씬 더 그리고 백스윙은 여러분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안으로 치는 연습을 해서 스윙이 점점 몸 쪽으로 붙어서 좀 몸하고 연결돼서 다닌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이 훈련법이 쉉크를 고치는 데 가장 좋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레슨 마치고 급하게 촬영하고 아마 이거 편집하면 저녁 한 9시나 10시쯤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